아 TBC 개싫어 저건 맞아요 그 그냥 게임 겁나 하면 돼요 피드백 받으면서 피드백이 중요하지 TBC 맨날 하는거 있거든요 리치 굴 따라할게요 그거 예전에 한번 따라 써봤는데 따라 써서 이겼거든요 근데 포기랑 할 때 영웅 제가 한번 리치 놓치는 거 실수했는데 중간에도 좀 1레벨 영웅들 죽었는데 제가 유닛을 너무 잘 끊었어요 포기 나엘인데 키퍼의 페물 그리고 히포라이더요 혹시 언데드세요 나나전에서는 안할텐데 보통 나나전은 위스비라는 씹싹이 유닛이 있기 때문에 키퍼 안쓰죠 선영웅으로 언데드시면 타이밍 러쉬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아 진짜 그 히포 패드 상대하는게 초보한테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고수급 아니면 히포 패드 막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방법이 두번째 방법이 멀티 같이 가는거에요 멀티 같이 가서 스피릿타워 도배하고 인구수 같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 정도 아니면 그 해피같이 타이밍 러쉬 그거 무조건 해야돼요 견제 잘하면서 뭐야 얘 지거렛 어딨어 뒤에 지었나 어 아 깜박했다 비키는거 어 아 깜빡했다 비키는거 실 FEMALE 아 이거 망했는데 어어씨 2랩이 안됐어 저 데일포 있어요 저 데일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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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중앙 먹고 왔구나. 좀 숨었다가 에콜 털러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저야말로 감사합니다. 후원도 해주시고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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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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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도 따라해서 이겼거든요. 이번에도 TBC 만나면 앞으로 이것만 할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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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똥꼬 쇼다. 개꿀잼인데? 개꿀잼인데? 죽어 임마. 개꿀잼... 개꿀잼... 개꿀잼...